아, 감독님 증말. 아니, 또 일찍 화이트도 안 오고. 늦게 오니까 좋은데, 그런데.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고 올지 한번 보자. 소문 잔뜩 났어요. 옷 너무 못 입는다고. 아니, 옷을... 자, 우리 김종국 코치미와 우리 이현표 감독님 왔었어. 그래. 박수. 얘들아. 박수, 잘 됐어. 아, 또 아재 선글라스 쓰고 오시네, 또. 아, 진짜. 형님, 아저씨야, 아저씨. 약간 나 어릴 때,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같아. 진짜로. 그리고 감독님은 더 웃긴 게 머리 스타일이 너무 똑같아서. 그래서 계속 똑같아 보여요. 똑같은데요? 설마. 컨트롤 C, 컨트롤 V. 오늘도 붙였네. 아, 형님.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좀 색깔이 좀 맞으셨는데? 아, 그래요? 블랙으로 쫙 그래도 오늘은. 감사합니다. 이상한 곤색 안 입으시고. 아니, 훈련 때 최근에 정원이가 옷 지적했다면서요. 아니, 애들이 느낄 정도는 뭐 심각한 거예요. 심각한 거예요. 아니, 잠깐만. 지금 선수가 경기에 신경 써야지 옷에 신경. 제가. 아니, 애들이 눈이. 감독님 옷을. 제가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. 축구할 때 딴 데 신경 쓰는 거. 여자에 신경 쓰는 거. 이천수 되게 싫어했겠다. 그다음에. 외모에 신경 쓰는 거. 정원이요? 머리에 신경 쓰는 거. 헤어스타일. 옷에 신경 쓰는 거. 제일 싫어해요. 안정환 이천수 되게 싫어했겠네. 딱 나오네, 딱. 파마할 시간 있으면 복근도 한 번 더하고 머리. 완전 애피민. 우리 아버지야, 우리 아버지. 아니, 어떻게 요즘 그동안 스토리 연습 좀 잘했나요? 분명히 나아졌어요. 특히 이제 우리 경기 상황에서 바꿔야 되는 몇 가지를 교정을 했는데. 괜찮아요? 일단은 훈련 때는 괜찮았거든요. 그런데 뭐 이게. 진짜 경기에서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 좋아졌어요. 기대를 또 해봐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우리 징크스처럼 오는데. 안녕하세요. 하귀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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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졌어? 아, 정원님. 아, 정원님. 아, 정원님. 오랜만이다. 그치? 아. 말이 컸다. 너 너무 컸다. 너 이제 저 종목 바꿔야 될 거 같은데, 정원아? 그치. 어? 저 종목을 바꿔야 될 거 같은데? 감정냄. 감정냄. 그곳 있잖아요. 빨리 알았어요? 빨리 했어. 빨리 안 입는 거 같은데 계속 입잖아요. 아니지. 빨아서. 빨아서 입는 거지. 아니에요. 다 검은색이어서 그래. 같은 옷이 한 몇 개 있는 거죠? 하귀엄. 아니에요? 옷 몇 개 없대. 아닌 것도 너무 웃겨. 아니지. 하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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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. 얘들아 집 찍어보자. 연습해야 되니까 잠깐 일어나보자. 자, 연습을 할까요? 이제 훈련하자. 가보자. 우리의 목적은 우승이야. 우승이야. 오수이야. 우승이야.